다음 컨셉! 아, 죄송합니다. 자, 보낼게 진짜로 제대로 할께요. 자, 보낼게 진짜로 제대로 할께요. 아, 나 한 번만 더. 이건 왜 나지? 아, 이거 봐. 한 번만 더! 저요? 저 잘해요. 사랑한 형, 사랑한 거 같습니다. 한 번 보여드릴까요? 솔직하게. 보고 인정하시면 되잖아요, 일단. 한 번 봐주세요. 제가 한 번씩 해볼게요. 보여드릴게요. 농구는 어렵지가 않아요. 공만지 말자. 락키 해보겠습니다. 락키 해보겠습니다. 펑부터 이상하잖아. 오! 들어갔어. 저 나왔어, 형. 저 나왔어야지. 락키 해보겠습니다. 락키 해보겠습니다. 락키 해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제일 잘하는 사람은 MJ이고요. 네, 저입니다. 그 다음은 락키. 그 다음은 락키. 락키 해보겠습니다. 그 뒤로부터는 뭐... 저 한 번만 더. 보여드릴게요, 제가. 락키 해보겠습니다. 보셨죠? 락키라, 내가. 락키. 보셨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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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다시피 농구왕은 락키였습니다. 내가 락키다. 보셨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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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죠?